판매액만 19조 원에 달하는 홍콩 HG수 연계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손실 확정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NBA인이 집중 보도하면서 나온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주요 판매사를 현정 점검해 위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손실 확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마이너스 48%, 원금이 반토막 난 채로 상환된다고 안내합니다. 지난 4일부터 홍콩 HG수에 연계된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며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10만 명이 가입했고 판매액만 1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홍콩 ELS 상품은 판매 규모만큼 불안전 판매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직원 평가 지표에 ELS 상품 판매 건수를 40%가량 반영해 직원들이 무리하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 판매 한도를 줄여야 했던 시점에 오히려 늘린 정황도 발견됐고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며 판매 과정에서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촉발된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판매사와 가입자, 금융당국 간 3자 대면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